안녕하세요. 판변TV의 박반규 변호사입니다. 판례를 동화처럼 들려주는 판례동화, 이번 이야기는 사라진 대리운전기사 이야기입니다. 판례 해설은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판례의 이해를 돕기 위해 허구로 구성한 것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사고 난 자동차가 서 있습니다. 운전자는 자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운전자가 운전을 하려고 시동을 걸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로 차가 고장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운전석 옆으로 옵니다. 운전석 창문을 열자 술 냄새가 확 납니다. 운전자는 바로 음주운전으로 체포됩니다. 운전자는 전날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왕창 마셨습니다. 운전자는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를 하면서 대리기사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대리운전을 자기가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운전자는 연락한 대리기사를 기다리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맡기고 출발합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대리기사는 그대로 도망가고 운전자는 그대로 잠이 듭니다. 수사기관은 운전자가 말하는 대리운전기사를 찾아보지만 결국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 당시 운전을 하려다가 적발됐으니 그대로 운전자를 음주운전으로 기소합니다. 대법원은 2021년 1월 24일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운전이란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엔진 시동만으로 부족하고 기어 조작, 제동장치 해제 등 발진 조작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애초부터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고로 고장난 차에 시동을 걸려고 한 것은 운전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음주운전이 아니다. 이렇게 운전자는 무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과연 운전자가 술집에서 사고 현장까지 대리운전자가 운전한 것이 맞을까요? 혹시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해서 거기까지 갔고 꿈속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본 것은 아닐까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변호사가 들려주는 판례동화, 사라진 대리운전기사 덕분에 음주운전 무죄를 받게 된 운전자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